가롭디엔 태활강입니다. 산챈이 푸름을 더해가는 계절. 따뜻한 미풍에 감싸인 남도의 봄을 찾았습니다. 더컨대 봄이 깊숙이 마음과 몸속으로 들어왔다고 해야겠죠. 이번 산행은 국토최남단에 자리한 천의 자유환경을 자랑하는 고장 전화난도 강진에 도착했습니다. 이곳 강진 등용주작산은 수로한 풍광과 액동적인 산세로 안릉이 아름다운 산으로 알려져 있죠. 또한 이곳은 사계절 모두 아름다운 풍광을 자랑하지만 특히 봄에는 안능사에 핀 진달래가 분홍물길을 이루어 장관을 선상한다고 하는데 봄이 깊숙이 들어온 오늘 분홍병물길을 잔뜩 기대하고 왔지만 너무 빠른 꽃잎들이 개화로 한타임 늦게 찾아오는 바람에 조금 아쉬움도 남습니다. 지구온난화가 심각한 상태라는 것을 새삼 느끼는 중이죠. 저도 그렇지만 모든 동시문도 어리둥둥둥 하겠죠? 조금은 부족한 부분도 있겠지만 지금 이 시간을 즐기면서 아름다운 산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보기장으로 여행을 하죠? 공감한 상태라고 합니다. 공감한 상태라는 것을 수행을 하셨을 때 그 상태에서 누군가가를 하셨을 때 cave병은 미끄러우기 시작합니다. they have a university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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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university. 아위나스와 파이터링을 한 파이터링을 해보려고요. 투 때가 5 or 10초에 출산해서 예인으로 주는 자리에요. 이거 아예 놀다구요. 등장 나의 이스라엘 이건 진짜 모르겠다 눈에 찍은 곳 나의 이스라엘 눈에 찍은 곳 나의 이스라엘 저의 이스라엘 눈에 찍은 곳 그 여행 세계로 나의 이스라엘 그쪽으로 지지하게 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오늘의 주인공에 왔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